안녕하세요 재인입니다. 자 드디어 문제풀이 강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길을 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일이죠. 그래야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옳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차근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밟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잠깐 볼까요. 자 저기 앞에 스텝 1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스텝 2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다음 스텝을 거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각각의 특징은 각각의 OT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죠. 자 드디어 우리가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이전까지 앞에까지는 우리가 인풋해서 정보를 집어넣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보를 꺼내서 정돈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실전 문제 대비하는 코스를 할 건데 이게 바로 문제풀이 즉 아웃풋하는 건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야 내가 어떤 문제를 풀게 될 것이구나. 또 이런 문제에 의하면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내공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완성편 문제풀이 편은요. 여러분의 지금부터 실전 내공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지 볼까요.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 우본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라고 했냐 하면 계리 직무를 반영한 생활 영어를 기반으로 내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거형, 대화형, 독해영 문제를 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시를 줬죠.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변형이 되어도 제가 여러 가지 유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형을 살짝살짝 유형 변형을 했지만 사실은 그 틀이 그 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 문제를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문제는 과로에 들어갈 거 묻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빈칸으로 묻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은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살짝 변형을 할 때 출제자가 이걸 변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도록 습관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은 줬지만 사실 수거형 문제라는 건 통으로 봤을 때는 어휘형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쵸? 어휘를 잘 알면 그러니까 단어나 수거형에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수거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은요. 유의어를 찾는 거 그러니까 과로나 빈칸 안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으면 문맥을 읽어서 또 해석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단어를 찾아 넣으면 돼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으면 포기 4개 중에서 들어갈 수 없는 게 하나 정답일 거니까 나머지 3개는 뭐예요? 유의어입니다. 문제를 풀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유의어라는 것이 정확하게 꼭 맞아 떨어지는 단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문맥에 맞춰서 아 이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자 이걸 관용 표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서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냥 암기만 하고 오셨으면 사실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직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과정을 여기서 하게 되실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요. 유의어 찾는 문제, 괄호형, 빈칸형 혹은 밑줄형 같은 것들이 이 수거형 문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나올 수 있는 수거형 문제의 유형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형 문제요. 대화형 문제는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죠. A하고 B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 생활 영어거든요. 빈칸이 나옵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대화를 하다가 빈칸이 하나 있으면 빈칸에 들어갈 A의 말 혹은 B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맥을 읽어서 앞뒷말을 특히 잘 읽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추는 게 유형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요. 빈칸 없이 대화를 다 줘요. 그러면 이 대화를 다 읽고 나서 실제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맞는 정답을 고르는 거. 그럼 그 질문은 보통 뭘 하느냐.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게 되겠죠. 조금 독해영으로 이제 접목을 시켜본다면 일치 불일치 같은 것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A가 A같은 혹은 B가 이러한 행동을 한 원인은 무엇인가 아니면 이 뒤에 이어질 B의 행동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맥락을 읽는 문제가 대화형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직무 상담하는 상황 왜냐하면 계리 직무 100% 반영을 했으니까 직무 상담에 관한 것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들 그리고 상황을 쭉 파악하게 되면 직무 환경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원인이나 결과를 파악하는 거 아니면 다음에 나올 행동을 유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될 거라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대화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독해영 문제가 있어요. 독해영 지문은 계리 직무를 반영한 독해영 지문이라고 하면 우편, 금융, 보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지문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동안 많이 접해보지 않은 것들인데 계리직에서 처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마냥 쉽지만은 않은 지문들입니다. 문제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나올 만한 우번에서 예시줄 때 서신형 문제 났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는 것들 편집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지문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라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다 처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짧은 문제를 풀면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짧은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수거형 문제 같은 거 뭐 몇 초면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단어 외운 사람 혹은 외우지 못한 사람에 따라 조금 고민의 시간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30초 넘지 않을 거예요. 문제 읽고 들어갈 거 아, 뭐 이렇게 체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설명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어휘가 지문에는 얘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더 있습니다. 출제자가 뭘 선택할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싹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쓸 때 여러분들께서 혼자 공부해도 괜찮을 만큼 해설지에 힘을 많이 실었어요. 단어도 많이 실어놓고요. 그래서 단어하고 해설지하고 또 이 전략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적어놔서 문제 풀고 해설지 읽으면 아마 거의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의 쓸모는 어디에서 있느냐 강사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때는 사실 답보고 알 수 있는 거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께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강의만 봐도 될 정도로 혹은 더 궁금한 것이 해소되거나 배경적인 것들도 더 많이 알려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쫙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정리해드릴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관련 지식들은 어디에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그래서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전부 다 마스터하고 계신 분이라면 강의는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독해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독해용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직무 관련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구문 독해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읽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이 기회가 마지막인데 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필요한 구문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단어하고 구문까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예정입니다. 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유형하고요. 유형.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나 어떤 주제나 아니면 그러한 유형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기출이요. 왜냐하면 예시는 독해의 문제가 몇 개가 나올지도 알려줬고 사실 한 문제만 예시로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한 문제랑 똑같은 것만 나올 것이냐. 그렇진 않겠죠. 유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서 기출 문제를 토대로 어떤 유형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한 유형들을 조금 더 해서 개리 직무 지문인데 유형은 기출 유형으로 공부하는 지문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자세히 하실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나중에 오본에서 발표하기로 일반형을 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리 직무 100% 지문으로 낸다고 할지라도 사실 직무라는 건 생활 아닙니까. 그죠?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이 반영이 된 거라서 그게 정확하게 직무에 꽉 맞아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배경적인 것들 조금 조금씩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에 아마 한계도 있겠죠. 내는 사람의 한계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한 상황들,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이 정도 범위면 개리 직무에 출제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이럴 때는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어떤 유형이 나올지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똑같은 지문이라도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체감이 달라질 수가 있고 문제 유형별로 풀이하는 방법, 전략적인 것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기에 좋은 것은 기출이라서 최신 기출을 보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익히고자 기출을 선별해서 가장 최근에 한 3개년 정도에서 출제된 것들 중에서 개리직에 좀 접할 수 있는 유형 같은 것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생활영어 지문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영어 지문이 맨 처음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풀 건데 이게 문제집에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출이 더 많을 수는 없거든요. 유형이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첫 번째 파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기출에 대한 것을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메인은 여기 있고요. 더할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생활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 관용 표현 같은 것들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어디에든지 접목시킬 수가 있고 또 일반형으로 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생활영어 파트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좀 봐두면 도움이 될 거죠. 그런데 생활영어가요. 공시를 기준으로 보면 2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보면 3개년 기출을 모았어도 그 숫자로 보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필수적인 부분으로는 이것만 준비를 하시고요. 아 선생님 저는 다 보고 싶어요. 더 훨씬 더 많이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했어요. 14개년치 문제를 모아놨는데 그것을 우리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과정으로 보충으로 필요한 분들만 학습하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기출 독해 있습니다. 최신 기출을 보면 어떤 것들을 중요시 하고 있는지 유형은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서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큰 두 개의 파트가 있고요. 지난 교재에 비해서 제가 그 색인별로 단어 찾는 것 잘 해놨습니다. 많이들 이 단어 때문에 힘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단어장 만드는 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단어장이 제일 뒤에 실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따로 저한테 PDF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게 안 돼요. 출판법에 따라서 이렇게 출간 교재를 제가 임의로 제가 저작자인데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라서 쓰시라고 맨 뒤로 갖다 놨습니다. 네 책을 아껴서 뭐하나요? 문제집인데 이렇게 제가 필기를 많이 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틀린 표시도 해보고 오답노트도 만들고 지저분하게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배치를 해놨으니까요.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형별 풀법 배울 거고요. 자 이 제가 강의 중에 강의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의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책에서 있는 것도 물론 최대한 많이 설명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 해설을 토대로 보시면 강의가 더 잘 이해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황하시는 게 뭐냐면 공부할 건 너무 많은데 남은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영어는 7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아 나 다 할 자신이 없는데 이거 좀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안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아 내가 20문제 중에서 35점 정도는 버려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런 명어를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를 만점 받을 수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기본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어느 선생님이든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된다고. 그런데 기본을 하자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꼭 해야 돼요. 문법은 꼭 해야 되나요? 이걸 좀 줄여줄 수는 없나요? 단어만 봐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담긴 거예요. 강의는 강의 나름의 설명을 할 거고 책은 책 나름의 설명을 할 거예요. 숙련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채점하고 해설지를 읽으면 그러면 10분이면 문제 하나 공부가 끝날 텐데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이 한 30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아까울지도 몰라요. 그러면 같은 강의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선생님 나는 근데 다 모르는데 선생님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나는 더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휙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울 수도 있어요. 같은 수업이라도. 그래서 따로 이렇게 채널을 구성을 해서 해설지로 하실 분들, 숙련자 분들을 이렇게 먼저 하시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좌는 마지막 정리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기본기를 설명해 주는 강의는 없을 거예요.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서 따로따로 공부하시게 해놨습니다. 자, 교재를 공부할 때는 교재만 공부하시고요. 나중에 뭐 이동 시간에, 자기 전에 아니면 일어나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아니면 설거지 할 때 이럴 경우에 그냥 강좌만 틀어놔도 괜찮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강의에서 제가 읽고 설명하고 암기하시라고 막 되네 이거 이런 과정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틀어만 놓고서도 복습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끔 해놨으니까요. 이걸 따로따로 채널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완전히 영어 초보예요 하는 분들과 나는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라는 분들이 공부하는 목표도 목표 점수도 다를 것이고 공부하는 과정도 분명히 다르겠죠. 공부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맞춰야 됩니다. 강의는 사실 기성품이거든요. 기성품이니까 평균에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내가 나한테 맞게 활용을 10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보자분들이 있어요. 초보자분들. 그러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시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 또 영어를 아예 안 하자니 너무 불안해요. 그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강 분량씩 하세요. 수거형 문제는요. 한강에 대략 20문제 정도 넣을 거고요. 대화형이나 독해영 문장은 한강에 대략 10문제 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강의를 보시니까 이분들이 강의를 보실 거니까 아, 전 강의는 몇 번에서 끝났지? 이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거에 맞춰서 한강 분량 정도씩 천천히 푸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시간 제한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이제 완성 단계니까 아, 양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뭐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건 모의고사에 하세요. 지금은 문제를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 분석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야지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지 급하게 막 풀면 잘 몰라도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내가 진짜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니면 아는 것은 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구나 방향을 바꿔서 복습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과정이 급하게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 없이 차분히 문제를 분석하면서 풀어 나가세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하실 부분 이게 1차 공부입니다. 총 3번 정도 반복을 하는 효과를 얻으실 건데 이렇게 해서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푼 다음에 답안지 보시고 해설도 확인하면서 스스로 한 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답안을 보면 이제 단어도 보일 거잖아요. 어, 나는 단어를 이런 것들을 몰랐구나. 근데 이거는 정말 유형에 나올 것 같은 거니까 이 정도는 외우자. 이런 것들도 보이실 거고요. 자, 해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는 제가 여러 가지 필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 또 이 보충 설명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면서 아, 그런 문제였구나. 끄덕끄덕 하실 수가 있겠죠. 필요한 부분은 필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서에다가 단권화 만들 수 있는 자료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오답 노트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잘 모르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틀릴 확률이 있는지를 정리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전략 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드는 것까지 이게 2차 공부예요. 그러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오답 분량, 그리고 노트 필기한 거 여기서 필기 나오죠. 이거 모아서 다시금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틀린 문제만 다시 보는 것이죠. 물론 잘 풀었지만 애매했던 것들 혹은 내가 잘 맞추긴 맞췄는데 아, 이거는 조금 더 정보가 좀 부족했어 라는 것들 이런 것들 체크해서 모아두세요. 그걸 따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3차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파트별로 끊어서 하세요. 수거형 한 번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독회형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 중간에 대화형 한 번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별로 끊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다 되고 나면 그때쯤 제가 봄에 여러분들께 이제 보충 자료 계속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영어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필수 과정은 끝이에요. 그런데 필수 과정은 끝이지만 제가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좀 아쉬울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강도 올라올 것이고 자료도 올라올 거라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본인이 아는 것을 계속 더하세요. 우리 문제집에 있는 문제하고 그리고 제가 개리식 학습지라고 해서 학습지들이죠. 그것도 총 모으면 대략 200문제 정도가 될 거예요. 문제집 한 권 분량이 될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나올 거죠? 모의고사도 지금 몇 회가 쌓이니까 그것도 수십 문제가 될 거예요. 다 합치면 몇백 문제를 풀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진정한 양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숙련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숙련자는 제가 뭘 해놨어요? 시간을 제한해서 풀어보시라고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나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셨다면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일강 과정씩 끊어봐서 시간을 재해서 푸시는데 시간을 얼마 정도 하면 되느냐? 수거형 문제는 길면 30초예요. 30초, 그리고 대화형 문제는 1분 정도 독해영 문제는 2분 정도로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7문제를 다 푸는데 10분 정도 할애할 수 있으면 그럼 되게 이상적이요. 10분 조금 넘어도 되지만 일단 연습을 할 때는 10분 정도로 놓고 풀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제한해서 풀면요. 그러면 내가 시간 제한에 걸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실수들을 모아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내 약점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1차에서는 시간 제한해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설지로 충분하게 오답 정리도 하실 거고 스스로 단어 암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내가 애매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 아니면 선생님은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하다 하면 그거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시간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오답 위주의 강의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것은 뭐 일강식, 불량식이니까 그 불량에 찾아서 가시면 아마 위에 몇 번, 몇 번 제가 번호를 다 연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번호만 가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두 번째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투리 시간 있잖아요. 내가 공부에 완전히 집중을 할 수 없는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이러한 시간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강의가 있는 거니까 이러한 시간에 영상 강의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영상이 없어도 스스로 이만큼 정리가 되셨으면 어느 정도 되실 건데 그런데 그래도 이러한 시간을 활용해서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 권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점검하면서 휘리리 휘리리 이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틀렸던 거 다시 보고, 그죠? 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런 유형이 있다고 했었지라면서 점검을 하면서 마지막 한 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순별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당부드릴 게 뭐냐 하면요. 빨리 푸는 것보다요. 이 시간에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거예요. 확실하게 푸는 거. 자꾸 이제 막 양치기화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퍼르락 퍼르락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요. 모의고사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형이 바뀌었잖아요.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지문도 이런 식으로 나올지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라서 그동안 기출도 없어요. 되게 소중한 질문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찬찬히 어떤 식으로 나올지 내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문제 풀이를 하면 맞고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답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전략 노트가 됩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과정도 끝나고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풀고 직보하고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동안 얘네들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로 드릴 거고 문제를 풀 때 잘하는 거 먼저 풀어야 되는지 짧은 거 먼저 풀어야 되는지 이러한 얘기들도 그때 자세히 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일단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부가자료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올 때마다 추가 학습을 하세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단계에서 영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만족하는 단계로 올라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와 함께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계시죠. 남은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이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거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다음 단계로 쑥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